바트 단지 숲길을 삼보하고 있습니다. 어머, 저새 좀 봐요. 와, 새가 한 마리가 무슨 새일까요? 와, 새가 한 마리가 재롱을 뿌리고 있네요. 숲속의 새, 직바꿀인가? 뭐지? 무슨 새지? 와, 이쁘게, 우와, 또 날라갑니다. 저 앞으로 갔습니다. 또. 와, 또 올라갔어요. 올라갔어요. 와, 이쁜 새가 삼보길에 함께하네요. 아이고, 좋다. 자, 여기는 어레사는 저희 딸내미 아파트 숲속길입니다. 순주 학교 데려다주고 숲속길 산책합니다. 아주 녹음이 짙어서 산보하기가 아주 딱 좋네요. 흠, 녹음 깊은 산보길. 으음, 아 rear race ADUNA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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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네요. 으음, 항인들 여기 at& selfie We are a large age, 어린이들 놀이터도 있습니다. 흠,п. 아유, 아 어제 separately by melio, 힘이 짙어서 아주 좋네요. 학교도 가깝고 감남회 와 이 감남회 감이 열렸네요 감이 열렸습니다 가을의 감입니다 감나무가 아프트 오구 오구 숲속에 아주 많이 열렸네요 감나무가 여기도 감 저기도 감 숲속에 감이 열렸습니다 도심지 감나무 매연이 있어서 복진 못할 것 같아요 아주 아주 정자도 잘 되어 있고요 숲속길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운동기구도 있고요 음 음 아파트 숲속길이 너무 좋네요 음 샅바귀가 너무 좋습니다 음 꼭대기로 꼭대기로 올라간 아파트 그 사이에 녹음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음 숲속길 샴폭이 너무 좋아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흑나무 음 음 음 음 운동기구가 여러 개가 있네요 포라 머리가 달려왔어요 아 여러가지 운동기구가 하나 둘 세개 있네요 음 음 저도 한번 그네를 한번 타볼까요? 네 이거 한번 타볼게요 네 운동하고 있습니다 운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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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렇게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와 아파트 숲속에 산책길 투어하면서 잠시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초 허니영수 허니알매입니다